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한 번 저주세요 형님! 오늘은 종로 지키는 거 아름 쉬시고 죽을 때까지 많이 봅시다 건배! 자 좋았어 그래! 네! 그윽~! 어어! 그래! 뭐?! 기현이 형님이 당했다고?! 형님! 사와대용 님? 개뼉딱이! 제가 오랜만에 화가 나는 거 같습니다 후... 지금 당장 뛰어가. 아 구마적 또 너구나. 구마적 감히 나를 건드러? 감히 나를 건드러? 형님 종로와 서대문을 막고 있었던 남기현이가 튀어졌다고 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일이 골치 아프게 됐어. 생각보다 일이 골치 아프게 됐어. 생각보다 일이 골치 아프게 됐다고. 생각보다 일이 골치 아프게 됐어. 야 이거 안되겠어. 너가 가서 개뼉다로 만나고 자세히 알아보고 와.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놀아보겠구만. 집합해 야식들아. 형님! 괜찮으십니까? 형님! 형님 괜찮으세요? 형님! 이거 예상보다 심각하고. 안되겠구만 이거. 학교에서 배운 하엠리이법을 해봐야겠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형님 괜찮으십니까? 정으로 잘 못듣고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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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야 갯벼타구. 뭐 소금으론 구마짐 형님까지 놀린다고 소문 있어. 못할 것도 없지. 고기야는 이 자식이! 제법이야 갯벼타구. 어? 뭐 많이 연습 좀 했나봐. 어? 어? 자, 간다! 끝이다! 자, 이제 끝이다! 아, 이 자식이. 야, 황개비! 너 왜 그래? 죄송합니다, 형님. 그 전에 개뼉 따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나의 방학개비도 개뼉 따기한테 어쩔 수 없구나. 내가 개뼉? 아니지, 아니지. 그 위의 놈을 잡아야겠어. 그 위의 놈을 잡아야겠어. 김인직. 너 기다려. 너 기다려. 김인직. 감히 나한테 도전장을 내밀다니. 너 많이 컸구나. 정말 많이 컸어. 그러게나 말입니다, 형님. 영광입니다. 저 오늘 김인직, 제 아우가 형님한테 함수 제대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슬슬. 시작하시죠. 시작하시죠. 자, 형님 갑니다. 형님. 형님 떨어지십시오. 구만둥은 박치기가 주무기 때문에 후투명 풀 수수록 형님이 불리합니다, 형님.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십시오. 떨어지시라고요. 그 후투명 탐사 вами 입구하고 형님. 형님. 인지가. 인지가 이러다 인지가. 형님 인지가 일어나라 인지가 인지가 너 종로의 아들이다 너 MBC 디지털 해설위원이잖아 일어나 인마 형님 야 너 언제까지 중기로 목이 빨거야 보고라도 해야지 인마 일어나 인지가 인지가 일어나 그래 그래 수고하셨는데 우리 잡시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